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에이 바둑아! 오랜만에 아빠랑 이렇게 또 산책나니까 기분이 좋지? 아이 좋다고? 그래. 이제 산책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자구나. 빨리 따라오렴. 아우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이게 쉬는 날에 또 바둑이랑 산책나니까 기분이 좋네. 애들은 밖에 안달라고 하는데 바둑이 밖에 없다니까? 뭐야? 원래 여기 장난감 상점이었는데 이거 뭐 총 모양으로 바뀌었네. 이거 뭐하는 곳인담. 아! 사격장인가? 사격하면 내가 또 옛날 특전사로 근무하면서 내가 만발을 맞춘 게 또 기억이 나는구만. 에이 군대 다닐 때 나 참 총 잘 쐈는데 말이야. 아휴 막 이렇게 엎드린다고 몰래 막 해가지고 여기다 총 쏘고 그랬었는데 막 훈련도 막 열심히 맞고. 아휴 군대 다닐 때가 참 그리웠지. 아휴. 아휴 빨리 가자 바둑아. 다 왔다 다 왔다. 오늘 산책 즐거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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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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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야 저거 비비탄 총으로 갖고 노는거야 지금? 어휘. 토끼라. 아휴. 털라쥼 deze smack어. 아휴. 자못했습니다. 아휴. 아빠는 지금부터 나랑 놀아줘야 할 것이야. 아휴. 저도 갑니다. 저 반응이랑 놀다 오느라. 에휴. 엄마 아빠 왔쳐. 아휴 여보 아빠는 반짝시킬들이 왔어. 아휴. 아휴 고생했어. 역시. 으이이이. 하이. 봄수 체험학습 갔어 체험학습 체험학습 무슨 소리야 위에서 자고 있을텐데 봄수야 봄수야 봄수 자고 있네 아이 봄수가 지금 고라떨어져 버리는걸 아이 그나저나 빨리 내려와봐 우리 동네 아주 재밌는게 생겼어 나 오다 봤다고 뭐야 뭐야 여루가 갖고 노는거 비비탄총보다 훨씬 더 재밌는게 있더라고 뭔데? 인형이 집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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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다가 봤는데 그 뭐야 총 모양으로 돼있어가지고 사격장 알아 사격장 음.. 뭐? 사격장 아빠가 군대 다닐 때 말이야 어? 아빠가 군대 다닐 때 어? 그 적들을 아주 그냥 총으로 그냥 만발로 그냥 어? 다 맞춰버렸어 저기 우리 동네 고뤄에이이이이이에이이 너 그 때야 또 기억이 나는구봐 엎드렸어 엎드렸어 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빠 좀 잘 썼다니깐 군대에서 말이야 아빠가 특전사에서 특전사 어? 음... 안 믿어 여보 이러지 말고 요루랑 봄술 아 봄술 자고 있구나 요루랑 여보랑 사격차 가서 사격 한번 쏴보자 나 진짜 잘 쏜다니까 나 거기서 총 뻥락뻥락한데? 아 진짜 거기는 비비탄 총대 아니고 진짜 총이라고 진짜 총 아 진짜 나 갈래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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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군대생각도 나오고 말이야 어? 그래 가자 살 것도 없는데 봐라 봐라 요루야 너 그거 알아? 아빠는 어? 애비군 6년차라고 어..아빠 그렇게 살건 많냐? 아 그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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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허이 내가 군인이었을 때 얼마나 총을 냈었는지 빨리 너희들한테 보여주셨구나 빨리 와라 나를 살려 요거 빨리 와 총 쏴러 가야지 총 쏴러 와 야 이거 군대생각이 슬로우로 나오는구만 옛날에 건빵 먹을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하고 있어 내가 어? 여기 장난감 상점 있던데 아니야? 아이 바뀐 거 같아 아무래도 망했나봐 꿀 아이 실례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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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만 날리다가 아이 아유 솜수예요 사격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이 파리만 날려요 아 그래요?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사격자 맞죠? 아이 그럼요. 또 이제 총 솜씨 하면 안 돼요. 사격자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특전사 거기 나왔거든요. 총을 굉장히 잡습니다. 혹시 몇 기세요? 몇 기요? 아 저 12기입니다. 아 선배님! 사실 저 공익근무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 주인 떼님. 주인 떼님 맞죠? 아 네. 아저씨. 네. 그쵸. 저희가 사격 한번 쏘 보려고 하는데. 아 그렇다면 또 돈 내시죠.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 돈 낼게요. 여보 할 거지? 아 나는 좀 쉴게. 아 그래 그래. 뭐 요론은 뭐 그냥 쏘지 뭐. 요론은 할 거야. 세명. 두명 분만 드리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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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한명. 한명분. 아 이게. 그럼 장전하면 몇 발인거야 이거? 한번 장전할 때보다 일곱 발. 일곱 발? 그래서. 여기 일단 들어가 보시죠. 아 이거 문 열어주셔야지 뭐 들어갔지. 아. 두발 두발만. 두발? 두발? 어.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게. 하나. 둘. 넷. 여덟. 열. 열두 개네요 표적이. 그쵸. 총알은 열네발. 그쵸. 그쵸. 열네발. 열네발. 그러면은. 저거를. 열두 개를 다 맞추면은. 열두 개죠. 왜 열. 십가점이에요. 네. 열두 개를 다 맞추면. 이 반지를 준다는 건가요? 그쵸. 이 반지. 아 비싼 반지죠. 아 그래. 아홉 발하고. 아홉 발하고 열. 한 발 맞추면. 이 백 주는 거야? 그쵸. 백. 명품백. 다섯 발에서 여덟 발 맞추면. 인형 주는 건가요? 아홉. 아홉. 신냥. 한 발에서 네 발은 신라면이네. 신라면. 맛있는 신라면. 어허. 그러면은. 야. 요로야.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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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자. 너 여기서 쏴. 나 다섯 발 쏠 거야. 요로부터 쏴보자. 잘해야 돼. 저. 좀비 얼굴만 맞춰야 돼. 쏴 쏴 쏴 쏴 쏴. 빠지자. 어. 왜 안나. 장전을 해야지. 장전 어떡하는데. 알키로 하는 거지 알키로. 알키. 됐어? 버리지쇼. 왜 몰라. 장전을 해야지. 나 쏠 거야. 쏴. 안 맞췄다. 아무것도 안 맞았다. 어. 맞았는데. 안 맞았네. 어. 한 발 맞췄다. 한 개 맞췄다. 쏴. 자. 어. 두 개씩이나. 자. 요로가 잘하는 걸. 어. 어. 다 맞추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어. 아니. 가운데 거 다 맞췄다. 아. 일곱 사이가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아. 안 맞았다. 아무것도 안 맞았다. 요로야 잘해봐. 저 집중에서 쏴보라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저 아래 거 맞추면 돼. 아래 거. 자. 천천히. 저거 아빠 거야. 저 아빠 거. 저 표정인데. 아빠 표정인데. 저거 맞추면 어떡하니. 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오. 아. 못 맞추는 거 같은데. 빵. 요로야 빨리 쏴. 빨리 빨리. 빵. 요로야 아무것도 안 맞는데. 맞았어. 둘. 넷. 여섯. 여섯 개 맞췄다. 여섯 개. 아. 오. 일곱 개. 맞아. 어. 끝났어. 어. 끝났어? 하나도 남았는데. 단첨? 응. 나 근데 팔 아파. 안 쏠래. 그래. 요로는 그러면 일곱 개. 둘. 넷. 여섯. 일곱 개 맞췄네. 아저씨. 저기 표정이 하나 비었는데. 저거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요로야. 아빠 가는 거 잘 봐. 아빠 못해. 아빠 그냥 모조리 맞춰가지고. 어. 이거. 시비 좀 맞춰가지고. 이 반지 내가 얻어올게. 금반지. 응. 화이팅. 내가 못해도. 내가 여덟 번 맞춰가지고. 인형 주지 내가 뭐. 인형 내가 줄게. 걱정하지마. 이거 근데 진짜 처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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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리다. 維 lurNA 내가 오늘 오랜만에 총 쏴서 이거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뿐이라니까 여보 잘 봐 잘 봐 잠시만요 네 빨리 채우세요 빨리 저 아래꺼 됐어 나와봐요 나와봐요 빨리 여보 잘 봐 알았어 여보 잘 보라고 내가 얼마나 총 잘 쏘는지 이거는 뭔가 총 바꿔줘 총이 이상한 것 같아 아저씨 ej 총 summertime 아이오 장비 탓하는 사람이었네 자 자 자가 봐 아 보이지 보이지 уж 좋아 좋아 자 가자 아래꺼 타 다 ep 아 다 쐈어요 아 그럼 그래도 명품급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에에에에 아이 두개 남겼네 아이 아까워라 뭐? 아빠 난 괜찮네 아이 만발 쏠 수 있었는데 아이 아깝다 아이 아이 뭐하는거야 금반자 얻었어야지 아이 아이 아 왜 이렇게 못사 요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 일곱살이라 수고해 일곱살이면 만발 다 쏘지 옛날 옛날 같지가 않네 이거 옛날에 비밀 요원이었던거 어디간거야 아 알았어 여보가 한번 써볼래 그럼? 응 아 여보 못쏠텐데 무서워서 말이야 이런건 나 발가락으로도 쓸 것 같거든 아 저 주세요 에이 여보 기대는 안할게 아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쏴 이런거 잘 봐 아 어 어 어 어 아니 어 어 이거를 못맞춘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러지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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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어 뭐 이거 어디까지 다 맞출 생각이야? 아니 거기 맞추는거 아닌데 아니 다 맞출 생각인가 봐 어이 아니 어 자 아래껀 쏠 수 있을까? 아니 너무 쉽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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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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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몇개 쐈어 아니 아래껀 다 맞춰야지 아래껀 다 맞춰야지 아래껀 다 맞춰야지 그래도 그래도 나보다 잘하는걸 음 여기 상술불인거야 상술불 15개 맞추셨네 아 15개가 맞춰질 수 있는거죠? 네 15개면 꽝입니다 아 네 12점 다 없네 아 아 여기있죠 아 아 내가 또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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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빵빵빵 잘 쏴 그럼 다른걸로 써보세요 다른걸로 얼마전 하시는거 봐야겠네 알았어 내가 이걸로 싸야겠다 이건 뭔데 이거 뭔데요 한번 써보세요 얼마전 하시는거 봐야겠네 아 내가 또 육군인데 또 아 잘 봐 잘 봐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아 오 뭐 헐 헐 아씨 가게 막겠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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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게임이네 가야겠다 도와줘서 왜 돌아가는거야 저기 또다시 장량감 되는거야 그만 쏴 이 녀식아 좀 가 도와주고 가 우리 집 부실나그러네 둘사람 너희들도 집없어 따라오는 아니 밑에 안맞아 왜 안맞아 진짜 안맞아 진짜 안맞는게 아니었어 진짠데 로켓런처로 날렸는데도 안 푸셔졌잖아 저거 내가 한번 쏴봐야겠다 쏴봐 쏴봐 여기서 쏴봐 여기서 와 확실한데 안맞잖아 반마독때문에 안맞아 잘 맞는데 뭐라는거야 방금 열 발 쏴갖고서 잘 안맞네 잘 안맞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